여러분 안녕하세요. 암모입니다. 오늘 진행할 주제의 콘텐츠는 바로 30분 챌린지인데요. 오늘 30분 안에 게스트를 한번 모셔놓고 제가 춤을 가르쳐드리고 제 인스타에 업로드할 영상까지 촬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도전을 하는 영상인데 오늘 30분 챌린지의 첫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신수연이라는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 중이고 지금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는 24살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수연 씨는 춤 춰보였어요? 저 춤 춰봤죠. 5년 전. 5년 전에? 5년 전에 춤을 춰보시고 지금은 태권도 하고 계시고 이제 유튜브도 지금 하고 계시고 제가 키가 키거든요. 키가 몇이에요? 79요. 저보다 큰데? 79. 저는 장신수연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채널인가요? 브이로그도 하고 있고요. 제가 축구랑 태권도 영상도 두 뜸은 올리고 있거든요. 운동하는 여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여러 유튜버의 엉덩이를 차고 다니는 아, 렁덩이를? 아, 렁덩이로 후렷가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모희 쌤의 엉덩이도 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30분 챌린지를 해서 수연 씨가 성공을 하면 제 엉덩이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채린지 못 자요. 아, 그럼 저는 오늘 30분 챌린지 실패하시면 빠다 때리는 걸로 그러면. 어, 약속해. 약속해 줘.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30분 챌린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고고! 렉스 도! 자,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케이, 시-작. 어, 다시. 시-작. 오케이, 자, 30분 안에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해봐. 어, 4초 지났어. 어, 이렇게 처음에 손 바닥에 모일게. 하나, 둘, 셋 하고. 자, 스텝은 오른발. 오른발, 다음에 왼발. 원, 인, 하나, 투, 앤, 쓰리.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 여기서 두 번 끊어서 올라오면 돼. 툭, 툭.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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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그 다음에 식스앤에 한번 여기서 훙, 하. 훙, 하. 어, 근데 이게 여기서 약간 직선적으로 틱틱이 아니라 약간 훙,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으아, 느낌적인 느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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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오케이, 형. 손을 뻗어서 둥 하고 잡아주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4분의 1 나갔어. 와, 하하하, 하하하, 하. 원, 인, 하나,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이븐, 에잇. 잘하고 있나요? 저 카메라를 봤을 땐 굉장히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생각 좀 해봐요. 아, 소연 씨 한번, 혼자 한번 해볼까요? 뱀. 원, 인, 투, 우지, 그 다음에 이게 투야, 이게 투. 어, 원, 인, 어, 원, 인, 앤, 투, 식스, 세븐, 해. 바라바람 투, 그 다음에 쓰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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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포 포 포 그다음에 5엔. 일 마. 그 다음에 식스엔. 아니요, 내려가지, 식스엔. 식스엔 그 다음에 세븐 해.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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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좋아. 이거를 빠르게 하면 돼요. 빠르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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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뒷배라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5 6 7 8 빠라바라빰 앤 틱틱틱 탓타타타 딴딴따 이 정도면 노래 속도가 비슷해요 숨 좀 쉬고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이거 다 만들어 1 2 3 4 딴딴따 1 2 3 4 5 6 7 8 오케이 그치 1보다 뒤에 숨을려고 아니야 어 되게 등이 믿음직하네 아 뭐야 농담농단 고개를 탁탁 탁탁 그 다음에 몸을 탁탁 세이브해 탁탁탁탁 세이브해 탁탁탁탁 그럼 제가 뒤에서 여기서 그냥 조종할거에요 세이브해 탁탁탁탁 어 그치 좋아좋아좋아 뭐하는거같아 고개를 옆으로 탁 그 다음에 어깨 탁 그 다음에 몸을 탁 그치 그치 완전히 여기서 틀어줘요 그래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둘하고 세번째 툭 그치 그치 5 6 7 8 하나 둘 셋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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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좋아 그래서 저랑 같이 튼 다음에 툭툭툭 어 이런식으로 그치 아 저 너무 떡대가 커서 크게 먹는데 아니에요 아 이거 디스에요 영상?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완전 가녀린데 무슨소리 6 7 8 따다 따다 틱틱틱틱 그치 그치 오 좋아좋아좋아 루틴 루틴 오 멋있다 배틀 나가도 될거같은데 바로 그쵸 나갈까요? 아니 안돼요 1 2 2 3 4 5 6 앞으로 7 고개 A 1 2 2 엔 틱틱틱틱 그 다음에 밀어 5 6 7 8 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좋아 알려주세요 더 커요? 더 크려구요? 네 아 더 크면 안돼요 그 다음에 웨이브하면서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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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웨이브요? 네 가슴부터 뒤로 누우면 돼요 가슴부터 뒤로 눕고 눕고 뭐해볼까요? 6 7 8 눕고 오 좋아좋아좋아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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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클럽이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5 6 7 8 둥 오 잘하네 잘해 둥 오 잘하네 잘하네 다녀봤네 다녀봤네 제가 클럽을 좋아하네요 아 진짜요? 역시 하면서 손을 당기면서 여기서 바디에이브 뒤로 훙 착 착 손 당기면서 훙 착 그쵸 5 6 하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수현씨는 이쪽으로 어 6 7 해 5 6 그 다음에 7 8 때 나랑 같은 줄로 7 8 저기 보면 돼 저기 오케이 오케이 저기 보고 끝났어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쉬워요 여기서 1 & 2 & 3 4 & 그 다음에 자 팔꿈치 치고 마무리 맞죠? 네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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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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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요 그거 이게 우아에요? 네 우아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 이거 처음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5 6 7 8 1 & 2 & 3 & 4 5 6 7 고개 탁탁 몸 파고 둥둥 딴딴따 오른발 왼팔 던지고 굶 자 이제 세팅을 할테니까 연습 잠깐 하시고 계세요 촬영은 핸드폰으로 할거라서 촬영은 핸드폰으로 할거라서 촬영은 핸드폰으로 할거라서 어 딱 거기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이거 2주를 센터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서 조금만 더 어 그치 그치 좋아요 모니터 한번 모니터 한번 나 여기서 틀렸어요 아 거기서?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잘했는데? 오케이 뱀 자 일단은 네 이리로 와보세요 29분 44초에요 그래서 오히려 딱이다 10초에 엉덩이 맞고 끝났어 저거를 저 영상을 확인해보고 소연씨가 안틀렸으면 성공이고 틀렸으면 실패로 오케이 오케이 자 중지 오케이 한번 보자 자 중지 오케이 한번 보자 확인을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살짝 있었으나 이제 소연씨가 댄서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추는게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엔딩 이걸로 크레딧 착 오케이 여러분 일단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그거 엔딩 한번 칠게요 여러분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 수연씨 장신수연 채널도 많이 가서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엉덩이를 좀 해산해주세요 그래도 선수가 이게 민간인을 때리는 거는 어우 이거 심지어 워컷이라서 워컷 이거 아니 그런거 없어요 아 그런거 없어요? 하나 둘 셋 으악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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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구 죽일 거야